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버지니아주의 대형마트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할리우드 1시의 한 주택에 4인조 무장강도가 침입해 무려 100만 달러어치의 금품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빈집터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1년 중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때인 만큼 피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다음 달 회의 금리 인상폭은 0.5%포인트가 유력합니다. 10년간 노숙자와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는 한인 비영리단체가 내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치명을 더해서 치명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치명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치명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버지니아주의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콜로라도주 클럽에서 총기 난사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일어난 총격 사망에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각 화요일 밤 10시쯤 미국 버지니아주 채소피크의 월마트 안에서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야간 교대를 위해 휴게실에 모여있던 월마트 직원 6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범인은 총격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을 벌인 것은 월마트 야간조 점장으로 지난 2010년부터 월마트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마트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과 지역사회,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사흘 전, 콜로라도주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이 숨진 데 이어 또다시 대형마트에서 총격 사망이 일어나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가족들이 모이는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참사에 미국 사회엔 총기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형마트, 클럽, 그리고 대학 캠퍼스까지 지난 열흘 동안 대규모 총격 사건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고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LA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다운타운에서도 흉기에 찔린 남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는 어젯밤 11시 23분 한인타운 육가와 말리포사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총상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25시라는 나이만 공개되고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는 사람과의 우발적 총격인지 강도에 의한 범행인지 조사 중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1시 15분 LA 다운타운 펄싱스케어역에서 흉기 공격을 당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희생자가 노숙자인지 갱 관련 범죄인지 확인 중으로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사건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헐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에 총을 든 무장강도가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늘 오전 헐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에 총을 든 무장강도가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LA경찰국은 오늘 새벽 3시 30분쯤 헐리우드 힐스 3,500블럭 멀티뷰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주택에 마스크를 쓴 4인조 강도가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자고 있던 남녀 2명을 향해 총을 겨누고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성 피해자는 얼굴을 가격당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유명한 소셜 인플루언서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블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강탈당한 시계와 보석류 등 피해 추정액만 무려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주변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목격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서민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시설 관리 문제를 놓고 즉각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곰팡이가 쓸어 다 뜯어진 천장과 누렇게 녹이 쓴 화장실 욕조, 낡은 부엌 사진들을 보이며 시형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금 당장 수리 공사를 시작해달라고 분노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엔 가스가 없거나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만들 수도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불만은 뉴욕시 전역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터져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인 입주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수년간 지속돼 왔다고 말하며 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임대료도 내고 규칙을 따르면서도 오랫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들은 시정부에 세 가지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기 적절한 수리와 정기적 수질 및 파이프 점검 정기적인 시 대규모 유지 보수 작업입니다. 니차 대변인은 이러한 노후화된 건물은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뉴욕시 전역 공공임대 아파트의 40%가량인 약 7만 채 이상이 비슷한 상황으로 수리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예산은 4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해 뉴욕시와 뉴욕주, 연방 차원에서 계속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브롱스에 있는 니차 아파트 주민들은 2주 동안 온수가 공급되지 않아 지쳤습니다. 서민용 주거지인 니차 아파트엔 저소득층과 암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요리할 때는 물론 요즘같이 추운 날 목욕하기 위해 물을 끓여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온수의 복구 시기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는 1년 중 각종 범죄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빈집 털이와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피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클럽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미 전역에서 5,500만 명, 남가주에서만 4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빈집을 노린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립니다. LAPD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빈집 털이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을 비울 때는 가급적 현관 앞에 실내등을 켜놓을 것, 차는 가급적 차고 바깥쪽에 주차해둘 것, 보안카메라는 물론 이웃들과 감시 그룹을 만들어 사전에 예방책을 세워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추수감사절은 1년 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 예방협회 통계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화재 건수는 평균 1,400건으로 일평균 430건의 3배를 넘고 크리스마스보다도 2배 많습니다. 화재 원인 대부분은 주방에서 발생하는데 평소 쓰지 않던 오븐 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 조리기구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발생합니다. 남가주 전력회사 에디슨은 터키와 같이 장시간 요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 주방을 비우지 말 것, 오래된 조리 도구 코드의 마모 상태를 확인할 것, 연휴에 앞서 미리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고 가정용 소화기 등을 미리 구비해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 이달 초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회의 참가자 대다수가 앞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더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복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7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75%에서 4% 구간입니다. 당시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의사록은 우선 회의 참가자 대다수는 기준금리가 충분히 높은 수준에 접근하고 있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곧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다수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0.75%포인트씩 올리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위험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물가가 잡힌다는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온 다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낮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 열리는 올해 연준의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이 현재로선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회의 참가자 다수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 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은 예상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회의에선 내년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점도표가 공개되는데, 내년 최종 금리가 5%를 넘어설 거라는 관측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달 통화정책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강력 긴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10년간 노숙자와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는 한인 비영리단체가 내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대규모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 공원, 80여 명의 노숙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이지만 옆에서는 한인 봉사자들이 노숙자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예배가 끝나자 노숙자들과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자들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줍니다. 정말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배불러하는 모습 보면 제가 배불러요. 나눔 행사에 꼭 참여한다는 한인 시각장애인은 한인들의 온정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더 인간적인 것 같고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을 많이 느끼죠. 한인 봉사자들은 노숙자들을 위한 이발 봉사도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온정은 매주 수요일 맥아더 공원, 일요일은 다운타운에서 1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IATIA 노숙자 지원단체는 추수감사절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5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예정입니다. 박관웅 비영리 기독교단체 아티아 최리 씨 미션 목사는 한인들이 노숙자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한인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목사는 매주 노숙자들을 돕는 동사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작가들이 스마트 소설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곽선리, 김영강, 장소현, 정혜정, 조성환 5명의 작가들로 구성된 소설 작품집은 매해 한 권씩 책을 출간해 현재 세 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작가들은 이민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장점 또는 특별한 경험 등을 글로 녹여 한국에서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책을 엮었습니다. 스마트 소설 모음집 아마도 어쩌면 아마도의 표지는 곽선리 작가의 그림으로 꾸며졌으며 정혜정 작가의 삽화도 곁들여져 작가들의 다재다능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가 아시안 고객 유치를 위해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북가주 카지노들 중 첨단 기술을 도입해 적립 카드 없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워즈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덮으셨습니다. 또한 라스베가스에서 경험 많은 호스트와 아시안 직원을 늘려 리조트를 찾는 한인 고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의회가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가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엔 지난 9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와 교역은 사실상 전면 중단됩니다. 반면 유럽의회 결의안은 법률적 후속 조치가 없는 상징적 의미만 같습니다.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67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제 공습으로 키우에서만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받아 키우와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력을 일부 공급받는 몰도바도 심각한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헤르손을 내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에너지 시설을 목표로 미사일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국 전력 시설의 절반 이상이 파괴돼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아시아 지역 팀들의 선전으로 카타르 월드컵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들 살펴보겠습니다. F조 첫 경기였던 모로코와 크로아티아는 0대0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벌어진 2조 경기에서는 일본이 독일의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아 축구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7골을 퍼부으며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했고요. 코스타리카는 단 한 번의 슈팅 기회도 잡지 못한 채 7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벨기에는 캐나다를 1대0으로 가볍게 따돌리고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월드컵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각국 축구팬의 응원전인데요. 카타르 교민들도 응원 준비를 마쳤고 붉은 악마 본진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현지 교민들이 즐겨 찾는 한 한국 식당. 교민 수십 명이 모여 응원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우르과이 축구팬과의 열띤 응원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붉은 악마 본진도 카타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7천 킬로미터, 4,500마일을 날아왔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당장 태극전사 응원에 나설 태세입니다. 우르과이와의 첫 경기가 열리는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합동 응원에 나설 예정인 현지 한인들과 붉은 악마는 경기 후 도화거리를 행진하며 한국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내일의 경기 일정입니다. 새벽 2시에는 스위스와 카메론의 경기가 있겠고요. 5시에는 한국 대표팀이 우르과이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손흥민의 출전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해보겠습니다. 8시에는 포르투갈과 가나 11시에는 브라질과 세르비아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드컵 소식 마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치명을 더해서 치명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치명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치명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한 알에서 열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